이번엔 된다 이번엔 된다 추월 떴다 추월 보스 세개 퍼펙트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칼날려 영법 안 돼요 배달원 정권수양 흠 흠 으아아아 관절 으아아아 우수기 내가 살 못봤다 돈 못먹었다 아멘 와 아! 왜... 하질 못해..완덤을 아 길가 아 목이 새것 이겼어 하아... 어우... 뭐 싶지 nutzen 그utos 속이 답답하네 아, 진짜? 됐다. 어, 뭐, 소필아. 저 담들어도 아저씨가 무선 성공 처리 하실 수 있나오 예 마요 있으면 음향성이 무슨 소용이야 필요 없지 않나 음향성이 무슨 소용이야 지금 캘리퍼스가 있어 숨졌을텐데 아까 말고 이제 더 지우면 되긴 되네 혐기 병력 일선 모기에게 잘 열어라 제한법 광풍 제한법 광풍 해시계 해시계 필요 없지 않나 어차피 코스트 뭐하냐 얼굴 치면 톡톡톡이었다 그래야 돌아가는데 됐다 오 연꽃 필요없잖아 그래도 연꽃 들고 갈까? 집보단 낫겠지 윙부츠 신고 엘리트 다잡기 뭐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지 엘리트한테 때려죽음 당하면 어떡하지 휘갈김 휘갈김 그래도 쓰면 없어진건 아네 별 도움은 안되지만 뭐야 휘갈김 뭐야 휘갈김 여유롭게 오 휘갈 ... 휘갈 그리고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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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디 퍼펙트 했지?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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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막 맞냐. 심장 퍼펙은 힘들 것 같으니까 2막.. 손절 필요 없나? 심장 때 손절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근데 심장은 아예 안된다고 보는게 맞지않나? 와 정기구독권 스물연장 감사합니다. 핑핑이는 패턴 잘 떠야되는데 열차께 뭔지 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하고싶지가 않네요. 정남이 떨어져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수업이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다행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차피 병갈김이라서 말릴 걱정도 없어. 말릴 걱정이 아예 없진 않구나. 그래도 거의 없다. 어차피 다음 상점에서 한 장 더 주면은 다음 상점에서 만나요. 다음 상점에서 만나요. 다음 상점에서 만나요. 다음 상점에서 만나요. 앞으로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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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슬더스 700시간이 2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성공. 아 모기 자발. 아 모기 파티.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윙부츠 신고 엘리트 다잡기 이거는 무슨 미션이지? 그냥 무한 리필인가? 윙부츠 무한 리필?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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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모기가 없는 게 아닐까? 사실 모기가 없는 게 아닐까? 내가 모기가 있다고 쌍쌍해서 간지러울 게 아닐까? 본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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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뭐지? 뭔가 이상한데. 다 나왔는데. 심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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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ㄴ. 와. 이게 안 뜨네. 아이고. 잠깐만. 이거 하면 되지. 이거 하면 되지. 근데 드로우는 상태 이상 들어왔을 때 먹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와. 문화. 런홀베이. 뭐. 그. 제가. 분화 쓰면은. 마음에에에에에. 요새를.. 막으면서 허임만. 코스트가 없네. 됐다 디펙트 클리어 고빈할때 완덤 고빈할때는 맞췄 으아잉 수수 서순 심장색 한턴 봐준다 허접색 아 내 턴킬 못해서 불편 와 유경웅완넘 왓처가 사긴 사기요 근데 사기 카드 몇개만 음 하긴 사기 카드 몇개도 없는 디펙트도 있는데 끝 끝 끝 끝 끝 감사합니다.